네, 안녕하세요. NHN의 인프라 운영팀의 정독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전기먹는 하마의 다이어트 성공기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춥죠. 밤낮으로 이제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면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금방 가을이 지나고 곧 겨울이 다가오겠죠. 일단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면 계절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거나 또는 여러 겹으로 입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더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옷을 가볍게 입던가? 아니면 이제 에어컨을 틀 수도 있겠죠. 에어컨을 키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 날씨는 미세먼지도 없고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한참을 정신없이 떠들고 놀다 보면 내부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더 시원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추운 날씨에도 사용해야만 하는 데이터센터의 에어컨과 같은 시설입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 850만 개의 데이터센터가 존재합니다. 소규모 데이터센터까지 모두 포함하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많은 IT 장비들이 집합되어 있고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IT 장비는 필연적으로 열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열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데이터센터에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냉각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존의 냉각 방식들은 역시나 많은 추가적인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냉각용으로 소비되는 전력은 데이터센터의 총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어떠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 절감 노력과 사례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구축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과 그 결과인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HN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TCC1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IT 장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에서는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환경의 필요 조건을 수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설계하여 토스트 클라우드 센터 1이라고 구축을 하였습니다. 토스트의 의미는 먼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요구된 필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인프라에 적합한 고집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집적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 안에 서버 밀도를 높이는 것인데 밀도를 높이면 증가하는 발열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쿨링 또는 이코노마이징이나 불려지는 간접 귀하 쿨링 공조 방식을 통해 IT 장비의 높은 발열량을 최소의 소비 전력으로 냉각하고 세 번째, 장기간의 대규모 인프라 운영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운영 효율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클라우드 센터는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사진 이미지를 일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CC1 전경입니다. 판교에서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이고 앞에 대형 화면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트럭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시보드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 서버룸이 8개로 분리되고 개별 서버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배 장치들이 보입니다.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혼합되지 않게 차폐되어 있는 랩킹 시스템으로 원주 사이즈 서버 48대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랩 하나가 전력 소비는 8에서 9kW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운영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간접 기하 방식의 공조 장치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TCC1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세 가지 기술은 분석을 위한 DCIM이라 불려지는 관리 시스템과 프리쿨링 방식인 간접 기하 쿨링 그리고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컨테이먼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공조 장치 관련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가 발생하는 많은 열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전기 히터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도 기존의 데이터 센터 냉각 방법보다 더욱 효율적인 대안이 여러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외계의 차가운 공기를 이용하면서 소비 전력이 높지 않아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징 방식인 간접 기하 쿨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리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넓은 면적을 통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문제였죠. 그 부분에 해결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DCI-M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어에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 IT 장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공기와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가 혼합되지 않게 컨테인먼트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 효율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지 3년이 흐르면서 객관적인 성과들이 몇몇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허입니다. 저희가 간접 기하 쿨링 관련해서는 두 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자동 제어 관련해서는 세 건의 특허가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7월에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 에너지 챔피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겠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바로 비용과 직결됩니다. 비용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 비교를 해보면 저희 IDC 센터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략 4만 가구가 이번에 입주가 될 건데 저희 IDC는 그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지만 한 만 세대 정도의 전력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한 것은 한 2천에서 2천5백 세대 정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길래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할까요? 보통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 먹는 하마가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PTV를 볼 때 세토팍스를 구축을 하는데 그 세토팍스가 가정집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게 500아트 서버 한 대는 거의 일반 가정집의 전력 소비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은 밑에 작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국 전력에서 1월에서 8월까지 서울 지역에 평균을 내보면 241kWh입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전력인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보통 한 3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00아트 서버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대략 한 360kWh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서버가 렉에 장착이 되면 220V에 전류가 40A의 밀도인 렉에 장착이 된다고 하면 이 렉 하나가 일반 가구의 2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렉 두 개는 10층짜리 아파트 한 개동과 맞먹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렉 하나가 3에서 4kWh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TCC1에 구축을 하면서 보면 서버의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12kWh, 11kWh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느 항목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IT 장비에서도 58%가 전력을 소비하지만 58%가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발열량을 잡기 위해서 공조장치가 또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공조장치가 30%나 차지를 합니다. 중요한 게 58%와 30%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것은 이 30%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 에너지는 구성 장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서버, 네트워크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전기는 한국 전력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전압은 22,900V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로 하고 IT 장비 바로 앞에는 전기 분배 장치라고 하는 PDU가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룸에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공조장치와 기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각 항목들의 소비 전력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T가 58%, 쿨링이 30%인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모델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승용차이고 하나는 전차입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승용차는 15.6km, 전차는 500m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서울에서 아마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승용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비용과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자동차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또한 타이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의 창문에도 이렇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도 효율 등급이 있는데 1등급하고 5등급 대비 30%에서 40%의 에너지 소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냉장고를 이제 제조사들이 출시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버터라든가 정온기능이라든가 공간분리 같은 기능들을 부여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많이 높였다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는 Power Usage Effectiveness라고 PE라는 용어로 알려진 전력 사용 효율이며 PE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PE는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총 전력과 IT 하드웨어에 제공된 에너지의 비입니다. IT 장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일정할 경우 총 사용 전력이 낮을수록 PE는 좋아집니다. PE의 표준값은 2.0이며 1.4 이하는 효율이 좋은 것이며 1.2 이하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PE 등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런 PE의 값을 객관적인 수치로 통계를 냈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낸 건 아니고 보시면 ITSA라고 해서 2015년도 자료입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3.24입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면 IT 장비가 100이라는 전력을 소비하면 공조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비들이 거의 220 정도라는 전력을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의 IDC 같은 경우는 1.8 정도 나오고 해외 같은 경우는 1.89 국내외 그린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 인증된 데이터가 1.66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3이죠. 그런데 구글의 최근의 자료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가 나오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 TCC1이 구글의 IDC와 PE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저희와 같은 공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론적으로는 PE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서버의 반려를 냉각하기 위해 TCC1의 공조 장치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는 비율을 보면 IT가 58% 전력을 소비하면 공조 장치는 반드시 27%라는 전력을 소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조해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TCC1 같은 경우는 IT가 76% 전력을 소비하고 공조는 6%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공조 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적은 거죠. 이것은 독자 설계 구축된 TCC1의 프리쿨링 방식의 높은 효율이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인 효율적인 쿨링과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구조의 고밀도 데이터 센터의 쿨링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렉당 전력 밀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적합한 냉각 환경의 구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프리쿨링 또는 이코노마이징 방식으로 높은 발열 환경에 적합한 냉각 방식과 세 번째로 운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낮은 소비 전력으로도 운영 가능한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각 시스템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리쿨링 방식은 증발 냉각입니다. 증발 냉각은 표면에 동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에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표면에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비슷한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땀이 발생하는데 피부 표면에 땀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뜨거운 바닥에 물을 뿌리면 그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발 냉각인데 TCC1은 이 증발 냉각 현상을 이용해서 인디렉트 에베퍼레이터라 쿨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살펴보시면 가운데 마른 목걸이 잠깐 보이십니다. 이 마른 목걸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열교환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이 공기가 외기에 차가운 공기와 내부에 뜨거운 공기가 직접 만나지 않게 간접으로 열을 교환시켜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이제 물 분자를 발생시켜서 증발 냉각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것 또한 부족하면 이제 에어컨 같은 시설을 가동합니다. 서버룸에서 발생하는 많은 발열량을 효율적으로 쿨링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즉 계절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외기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그저 외부의 차가운 공기만을 이용하여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봄 가을에는 특수 노즐을 통하여 미세한 물분자 형태로 안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증발 냉각 현상에 의해 냉각 효과로 에어컨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에어컨과 같은 장치를 가동하면서 냉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동 시간은 1년 중에 두 달 미만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외부 온도는 24시간 끊임없이 바뀝니다. 높은 운영 효율을 고려하면서 서버룸의 환경을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온습도와 풍량 두 굽으로 분리하여 쿨링을 제어합니다. 먼저 온습도 제어는 1번 온도 센서와 2번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서버룸에 있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온도 센서를 참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온도라는 것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값인데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아날로그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제어한다고 해서 갑자기 1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1도가 떨어지는 데는 외부 환경 아니면 서버룸의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풍량 제어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이 풍량 제어를 왜 하냐면 서버가 설치되는 렉에는 동일하게 서버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버렉은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48대가 다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렉은 3대, 4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서버가 설치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서버룸은 공기에 공급되는 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앞에 차압 센서를 부착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 풍량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제어플로어입니다. 앞부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외기 환경은 1년 내내 365일 24시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서버룸의 환경하고 외기를 참고해서 그때그때 운전 모드를 바꿔갑니다. 물론 서버룸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기환이라든가 IC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컨과 같은 시설을 가동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습도 제어입니다. 습도는 여름에 잠깐 가동을 하는데 재습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과 같은 장치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습도를 맞춰줍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풍량 제어입니다. 풍량은 처음에 저밀도 구조에서는 저밀도 렉에 아니면 저밀도 서버룸의 구조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고밀도의 구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서 저희가 차압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절하게 팬을 가동하면서 운전을 하고 적절한 풍량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는 일반 IDC와 TC1의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온도 제어가 바운더리 제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비해 왼쪽은 거의 하나의 점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운더리 제어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자동 제어를 통해서는 거의 포인트에 각각의 제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DCIM에 대한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닝을 통해서 1단계는 배치된 개별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로서의 개념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운영자가 구조화 또는 체계화하여 조회하거나 구축된 인프라 스트럭처의 운영 개선 및 유지 활동을 합니다. 3단계는 구조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효율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적인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 조건 제어를 합니다. 모니터링 아니면 운영 관리의 1, 2단계는 솔루션을 구성하면 일반적인 사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 4단계인 데이터 분석 또는 리포팅 단계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관점에 따라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영된 시스템이 현재까지 운영 중인 DCIM입니다. DCIM은 기본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관리부터 감시 및 작업의 관리까지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며 다운타임을 최소화, 리얼타임 리포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관리 용의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트럭처의 성능과 과용성을 보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높은 운영 효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DCIM의 기능과 화면 구성은 사용 목적, 사용에 따라서 매니저용 대시보드와 오퍼레이터용 데이터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뷰는 TCC1의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뷰뷰는 모니터링 대상, 항목 관리, 장기간 트렌드 분석, 통보 기능을 설정을 제공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두 종류의 화면이 교차 조회도 가능합니다. DCIM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약 4만여 개의 항목들을 수집하는데 최소 5초 단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반영해놓은 분석 대시보드에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서브룸, PDU, UPS, 쿨링 장치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항목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시보드 타입의 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현황이라든가 효율 분석이라든가 서브룸의 온습도, UPS 모니터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프 타입을 많이 보여지는데 이 선습도 차트는 온도와 습도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 또한 중요한데 이 선습도 차트에서는 절대 습도를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선습도 차트를 대시보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운영용으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그래프 타입인데 보통 한 시간 주기 아니면 하루 주기,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여섯 달 원하는 대로 기간을 부여를 하면 그 기간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컨테인먼트입니다. 컨테인먼트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되는 뜨거운 공기와 냉각되어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를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혼합되거나 재순환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렉의 밀도가 높아지면 발열량이 더욱 증가하고 발열량이 증가할수록 렉의 상부와 측면을 통한 열기의 재순환은 냉각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이것은 결국 IT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컨테인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밀도 환경의 차폐에서는 필요한 풍량을 적절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밀도를 센싱할 수 있는 차압 센서를 구성하였고 이 센서로부터 시스템 펜에 의한 실시간 변화하는 요구 풍량을 감지하여 풍량 제어를 합니다. 보시면 렉의 가운데 보면 두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콜드 에어에 있는 콜드 아일과 하드 에일의 차압을 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룸에 서버가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빨리 한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긴 시간 아무래도 물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니라고 힘들었는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TC1의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간접 규약 쿨링, 그 다음에 DCIM,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PE1.2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은 따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